1.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누구에게 명령하여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릇들을 꺼내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는가 미드르닷? 이름이 미드르닷입니다. 미드르닷 미드르닷? 에스라스 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라스 1장 8절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요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무를 기쁘게 드릴 진이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요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무를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요하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네 이름이 뭐라고요? 미드르닷 미드르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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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누구를 세워 여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로 갑니다. 3장 8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하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사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요아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요아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요아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요아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요아의 성전시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요아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입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고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써서 올려 성전공사를 중단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방백 르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에스라 4장 9절로 13절을 갑니다 4장 9절로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인데요 3절에 표시를 해놓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들었답니다 대적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왕 에살 핫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루파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 미드르닷 아까 나왔죠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러흥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러흥 심세 방백 러흥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왕궁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 역사책이죠 역사책 역사가 기록된 것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러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힐러스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업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중단하게 한 사람들은 방백 러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이죠 동관들 혹은 동료들입니다 과로한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손자 스가리아의 곧면을 따라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과로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에스라 6장 14절로 갑니다 에스라 6장 14절로 갑니다 14절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르트를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성전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느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하 주어 순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보를 빼내고 덜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말미야마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수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토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인 다리오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니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의 성전일을 끝내니라 자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스라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죠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인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에스라 7장 1절로 갑니다 에스라 6장이죠 7장 1절로 갑니다 1절로 5절입니다 5절 표시 에스라 7장 1절로 이 일후에 이 일후에 바사왕 아덕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아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모라이옷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에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자 아론의 16대 손 스라의 아들은 에스라 에스라 극번으로 이제 모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는 누구인가 에스라 입니다 에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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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6절로 갑니다 에스라 7장 6절이요 6절에 다시 해놓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오, 아사리아의 손자요, 필기야의 정손이오, 살롬의 현손이오, 사독의 5대손이오, 아히두베의 6대손이오, 아마리아의 7대손이오, 아사리아의 8대손이오, 모라이옷의 9대손이오, 스라히아의 10대손이오, 우시엘의 11대손이오, 북기의 12대손이오, 아비스와의 13대손이오, 디누하스의 14대손이오, 엘르하살에 15대손이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1번이오, 과라완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무엇하였었더라? 열심하였었더라. 열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7절부터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8번 문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제사장 레위인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10의 아들의 누구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 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호하난입니다. 여호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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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하난입니다. 8번 문제까지 8번까지 드라가 끝났습니다.